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장마가 시작됐어요. 안전대비 철저히 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연주곡은 비내리는 고모력, 리듬은 트로트고요. 저는 오늘 뵌 연주를 디스코로 하겠습니다. 디스코 템포는 120이고요. 키는 A마이나로 합니다. 색소폰 연주도 A마이나로 연주 올리겠습니다. 이 곡은 현인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셨고요. 그리고 작사는 유호 선생님, 작곡은 박시준 선생님이 하셨습니다. 이 곡은 1948년에 발표된 곡이고요. 일제 감정기에 증용으로 멀리 떠나는 자식과 어머니의 이발하는 사연을 담는 노래입니다. 이 곡은 어머니의 존재를 대중돌의 가슴을 울린 노래라고 해요. 구독자 여러분 제일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주에도 행복한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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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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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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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